두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전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관광유람선 입구 선착장에 왔고요 오늘의 주제는 불교의 목표와 방법론에 대해서 라는 그런 주제로 방사님과 도론도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진짜 땡볕에 오늘 바로 광복절 날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앞에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뭐냐면요 지금 화면에 노이즈 현상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이상한 사람도 지나가고 부채도 앞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부채로 바람을 가려서 바람을 가려서 소리에 노이즈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좀 세네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 2023년 8월 15일에 해운대 해수욕장의 북쪽 끝단 끝단 미포 저기 글자 보이시죠 관광유람선 미포에서 출발하는 관광유람선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저 배가 어디로 가느냐 배가 지금 한척 대기중인데요 5,6도 갑니다 5,6도 5,6도 가서 5,6도를 돌아서 여기까지 돌아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인당 3만원인가 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무지하게 비쌉니다 제 기준에선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저게 밤 10시까지 여름에는 해수욕철에는 10시까지인가 10시 반까지인가 뭐 다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한 7시 반이나 뭐 8시 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뭐 늦게까지 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하튼 이제 고건천데요 미포 유람선이 이제 유람선 선착장입니다 선착장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도론도담을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불교의 목표 불교의 목표 과연 불교의 목표는 무엇인가 또 그 불교의 목표에 맞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은 어떤 것인가 아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검토를 하느냐 지금까지 이제 불교의 여러가지 이론들을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한 이제 80곡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음 그 안에 이제 대성의 여러 사상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강의를 했고요 또 그렇게 해 나가면서 이제 초기 불교의 이론들을 이제 교리들을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좀 쉽게 말해서 미스매치 혹은 디커플링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게 두 개의 이제 곡선이나 뭐 직선 뭐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이게 겹치면은 딱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다는 거죠 음 그런 점들이 이제 어떤 점들이냐 하면은 초기 불교에서 불교의 목표는 뭐냐 이제 이 부처님 스카모님 부처님 살아계실 때 그때 목표는 일단 열반이라고 상정을 해 볼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목표는 열반이다 근데 방법은 뭐냐 사성제 팔정동 뭐 오운 12연기 뭐 12차 18개 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통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도달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초기 불교 니가의 경전들이 쭉 보시면은 이 부타의 제자들 중에 대표 제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누구냐 하면은 샤리푸트라 사립을 하고 목갈라나 목련이거든요 요 두 사람이 이제 친한 친구이기도 하지만은 스카모님 불의 대표 제자 두 사람 요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샤리푸트라는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얻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야시 연기법을 연기법을 닦아서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 혹은 열반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의외로 의외로 이 사리불이 이제 아란이 된 그 방법은 뭐냐 4선 4선 4선전 4선전 3개에서 닦는 초선 2선 3선 4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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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선전을 주로 하면서 사이드로 도움을 받은게 오력 4선전 플러스 오력 이랍니다 오력 오력은 이제 37조 도품이 나오는거죠 깨달음에 도달하는 37가지 방법 중에 오력 해서 나오죠 오력 처음 맨 처음이 뭐죠 아 오력 오력의 맨 처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 네 신력 그 다음에는 정진력 그 다음에 염력 그 다음에 선정하는 정력 그 다음에는 지혜력 해력 요렇게 다섯가지거든요 요렇게 해서 이제 사리불은 이 아란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몽려는 뭘 했느냐 몽려는 12연기 했겠지 연기법 여러분이 그냥 최고의 진리로 알고 있는 연기법 저는 좀 별론데 여튼간에 초기불교하는 분들은 12연기에 꽂혀가지고 뭐 쌩 난리들이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게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이 몽려는 방법은 뭐냐 역시 12연기 이런게 아니고 연기법이 아니에요 연기법이 아니고 부정관 부정관 백골관 같은 부정관 부정관 플러스 오력을 한거야 오력 그래서 이 두사람 대표되는 두 아란의 국적종은 오력 오력 오력이고 한사람은 사선정 또 한사람은 부정관 이걸 닦아서 이 사람들이 이 아란이 된거에요 말하자면은 이 선불교식으로 하자면 깨달음을 얻은거란 말이야 응? 여러분이 생각하는거하고 많이 다르죠? 네? 이렇게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보면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초기불교의 어떤 내용들 연기법이 최고에요 이게 다 뻥이라는거야 뻥이라는거야 속고있는거야 네? 연기법을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 떠들어대는 사람들 당신 아란 됐어요? 아란 택도 없지 내가 보기에는 근처도 못갔어요 대부분이 응? 그래 놓고 무조건 연기법이 최고래 연기법이 최고인데 뭐 어찌 된거야 그렇게 밤이나 낮이나 연기법을 찾아 대고 연기법이 최고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뭐 아란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왜 안돼 문제가 있다는거야 그게는 쉽게 아란이 못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연기법에는 응? 그니까 이 사리불과 목련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때 당시에 많은 아란들이 연기법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이 이 아란 깨달음을 얻은 분들 열반에 도달한 분들이 훨씬 많아 훨씬 많아 더 많아 우리가 이 불교에 있어서 초기불교 부파불교 소성불교 대성불교 다 좋다 이거야 선불교 다 좋다 이거지 그러면은 각 불교들이 추구하는 목표 지점이 뭐냐 이거야 우리가 그걸 점검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지금 좀 그걸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초기불교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심해탈 부분에 해해탈 심해탈 이렇게 나누죠 그죠 근데 또 이게 들어가면은 이게 진짜 뭐 몸으로 닦아서 신 정 각인가 몸으로 닦아서 얻는 깨달음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몸으로 닦아서 얻는 깨달음이 뭐냐 이게 진짜 중창 선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해가지고 윗바산화를 하든 해서 무색개의 상태에 도달하는 거야 무색개의 상태 예 경전에 나와있는 교리 니까에 나와있는 교리 이 흐름상 이게 몸을 이용해서 이 깨달음에 도달하는 사람은 자기의 몸 자체가 아원자 상태로 분해가 되고 또 그 아원자들도 사라져버리고 아무런 그 색적 이 형태라든지 색깔의 흔적이 없는 예 그런 무색개의 상태에 도달하는 거 그걸 또 깨달음으로 쳐줘 예 그거 안하면 된거야 그걸 통해서 안하면 돼 인정해줘요 좀 놀랍죠 그죠 우리가 알기로는 무조건 연기법을 깨달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은 뭐 중도 유무중도니 고락중도니 혹은 사성제니 뭐 혹은 오온이니 뭐 이런걸 듣고 뭐 갑자기 뻥 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따져 따져서 들어가보니까 아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는 초기불교에서는 요런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신박한 사실들이 있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대성불교로 한번 가보자 라는 겁니다 대성불교의 목표는 뭐냐 뭐가 대성불교의 목표죠 반야신경이 나오는거 안욕다라 삼략삼보리를 얻어서 열 번의 세계로 넘어간다 이거야 이걸 목표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모든게 공이야 막 그냥 공성 숙녀타 공성 속에 이것도 사라지고 저것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경제를 체험을 해야 돼 이건 머릿속에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되는게 아니야 대성은 무조건 체험이야 일단 체험을 해야 돼 몸으로 견뎌건데 부파불교에서 몸으로 견뎌거하고 대성에서 몸으로 견뎌거하고는 뭔가 달라도 달라 이 대성에서는 뭐냐 자기가 몸으로 어 이 공상태가 되든지 해서 모든 교리가 다 그냥 어 개념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걸 그걸 알아차리는 거야 순간적으로 응 몸으로 체정을 하는 거야 그냥 인식으로 알아차리는 거야 몸으로 그걸 알아차리야 돼 몸으로 응 몸으로 딱 알아차리는 순간 뭐가 되느냐 아니옥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 이거야 그러고 차 안에서 피아노로 넘어가 버린다 이거지 고해를 건너가 버린다 이거야 고해라는 말 나오죠 초기 불교에서 그토록 넘어가고자 하는 고해 없애버리고자 하는 고 그게 없어져요 열반에 도달한다 이거지 그러면 고를 없애서 어 고가 사라진 상태 그 열반이다 이거야 그러면은 반야심경식으로 해서 모든게 공성한에서 어 사라져 없어져 없어져 버리는 그 상태를 경험하고 어 고해를 건너다 이거야 고가 사라졌다 이거야 고가 사라졌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도 고가 사라졌으니 열반으로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어 마지막에 주 적설 주왈 가태가태 파라가태 파라상가태 보디스바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가니가니 건너가니 깨달음이 있더라 그 상태에서 열반을 얻어버리는 거야 그 열반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니까 방법상 방법론상으로는 똑같은 열반에 도달해도 방법이 다르다 이거야 초기불교하고 이거 이 반야심경에서 어 대성의 가장 초기경전이라는 반야심경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용수가 이야기하는 활불중도 뭐 중도적 세계관 여기서 열반 도달하는 도달점이 열반이어야 할까요 응 뭐가 돼야 될까요 용수의 중론 중송 근본 중송 물라 마드야미카 까리카 힘들죠 바르마기도 바르마기도 그 다음에 중론 마드야미카 샤스트라 뭐 이런거 다 27개 풍 해가지고 찾아보면 골치 아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론 용수가 전개하는 어떤 논리적인 그걸 따라가는데 골이 빠개질 거 같아 너무 힘들어 쥐만 알고 있고 다른사람 다 모르는 그런 문제 같아 근데 따져보면 다 논리적인 문제 논리적인 문제 논리로서 상대를 조복시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려면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아야 돼 다른말로 하면 근기가 높아야 돼 이해력이 뛰어나야 돼요 근데 이해력 뛰어나는 사람이 뭐 얼마큼 되겠어요 전 인류의 한 1%로 되려나 그럼 용수의 그 8불 중도 중론에 전개되어 있는 27개 품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전 인류 80억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한 80명 되려나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이러면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야심경은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공만 공성만 네가 체험하면 만사형통 다 해결된다 이렇게 했는데 용수가 들어와가지고 뭐 8불 중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27개 품을 다 떼야 되니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제1관인형품부터 시작이야 복잡해 복잡해 제1관인형품도 통각이 힘들어 활불중독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거를 입체적으로 저같은 경우 3차원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야 뭐 복잡하게 그렇게 하냐 2차원적으로 하자 혹은 평면적 1차원적으로 하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거기서도 그니까 이게 반하심경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거를 용수의 중론에서 무작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복잡하게 만들었다고요 이게 다시 초기불교 그 노사들이 만들어 놓은 아비달마처럼 현합적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논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이거 따라가지를 못해 그냥 집신 시골하는 이 시골 할배들은 이거 못 따라가 뭔 말하는 건지도 몰라 근데 여기서 꽂혀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 소위 말하는 머리 좋은 사람들 그중에서도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유식은 어떠냐 중간이 이런 복잡당하게 또 사상을 전개시키고 현악적으로 가니까 유식은 그냥 아 이 속에서 인식하는 그 주체 즉 식을 깨달아야 되느니라 식 만사가 식이니라 근데 이 식은 전육식이 아니고 칠식팔식 혹은 구식까지 칠식팔식을 깨닫던지 아니면 칠식팔식 구식도 깨달아야 되느니라 야 이것도 쉽질하네요 어 아니 초기불교에서 부파불교까지 500년동안 1식 2식 3식 4식 5식 6식 6식에서 다 해결됐어 아란들 막 해결됐어 어 나왔어 아란들 근데 이게 야씨 거래가 되는게 아니라 70 80 90도 있다 복잡하죠 이것도 그리고 유식 30송 이런거 보면 뭔소리 하는건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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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이게 현장이 현장이 썼다는 성유식론 한글로 번역한거 제가 봤어요 나오자마자 책 사가지고 10여년 전에 봤어 내가 딱 읽은 느낌은 뭐냐 옛날에 칸트에 실천이성비판 순수이성비판 그거 나올 때 내가 번역본으로 봤어요 삼성당이나 뭐 거기서 나왔나 하여튼 뭐 대표적인 출판사에서 냈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저자보고 막 조크를 막 날렸어요 조크를 막 날리고 야 이 새끼야 니가 이거 지금 이해를 하고 번역을 하는거가 그냥 글자만 번역을 한거가 요걸 바가지로 했어요 그냥 흰건 종이고 검은건 한글이야 뭔소리 하는건지 몰라 이걸 정확하게 하려면 독일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독일판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을 봐야될 판이야 야 이게 성유신론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 느낌 요점도 유식계열에 뭐 어떤 번역서기가 나오는데 있거든요 제가 뭐 이게 어디라고 밝히지는 안하겠는데 어디 유명한 그 분야의 학자가 번역을 해 놓은 거를 어떤 공모전에 내가지고 공모에 당선돼가지고 뭐 이렇게 1년인가 2년인가 해가지고 번역을 해 놓은 건데 제가 그걸 보다가 그것도 던져버렸어요 뭐 이렇게 어렵게 하냐 이거야 일반대중은 알아차릴 수 없게끔 해놔 어 번역을 하면서 좀 쉽게 해야 될 건데 쥐들끼리만 알 수 있게끔 해놔 제 친한 후배교수가 전화 왔길래 내가 상황을 설명하니까 아 저한테는 어려운 걸 어려운 걸 그래요 하하하하 내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말았는데 이게 뭐 아니 뭐 일반 대중 대중도 웬만한 사람들은 보고 읽어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아니야 현악의 극치야 현악의 극치로 해 놨어 그 번역을 왜 하는데 쥐들끼리 원해가지고 놀고 말지 차라리 어 영어 잘하는 놈들끼리 해가지고 영어로 이야기하던가 독일어 잘하는 놈들 독일어로 하던가 아 번역을 왜 하냐고 번역을 했으면 중치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읽으면 그냥 술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지 야 내가 참 황당해가지고 그것도 잘했대 그게 잘한 번역이라 어이가 없어서 내가 할 말을 잃었어요 할 말을 잃어서 아휴 그러니까 이게 쉽지를 않다는 거야 중관도 쉽지를 않고 유식도 쉽지를 않고 두 사상이 쉽지를 안 해요 각각 목표 지점도 달라 근데 이게 중관 유식 싸우다가 이게 재밌는 게 중관 논사가 유식 논사를 쫓아다니면서 스토킹을 해 뭘 왜 스토킹을 하느냐 얄마 니하고 내하고 한번 붙자 전 나라의 사람들 국왕들이 다 모인 데서 공개 토론을 하자 이걸 도전을 해 말하자면 도장깨기 도장깨기 도장깨기를 하는데 이 유식 논사가 뭐라 하냐면 제자보고 하는 말이 야 가서 말 좀 전해도 니가 내하고 붙어가지고 그거 하는 거 허공에 새 나라 가는 거 똑같다 해보니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고 말아 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유식하고 중관을 여러분이 좀 깊이 공부를 해보면 요게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어 그래서 이게 아 같은 방향을 이야기를 하면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중관 나오고 그 다음에 유식사상 나오고 난 뒤에 이 양반들도 그걸 이제 눈치를 좀 챈 거야 눈치를 채가지고 두 개를 융합을 해서 요즘 말로 하면 학재간 공동연구 통섭의 연구 뭐 이런 거죠 육아행 중관파가 나와 육아행 중관파 요가짜라 마다야 밑간가 뭐 이렇게 해서 또 이런 그게 부파가 나와요 여기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샨타락시타 샨타락시타 하고 그 밑에 내려가면 까말라슐라 요 두 사람 적코 연호개 이렇게 번역이 되는 사람인데 요 두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티베트로 들어가요 티베트로 그 8세기 후반에 이제 이 샨타락시타가 먼저 들어가고 요때 왕이 이제 티송 대전이라는 왕이 초빙을 해 들어가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쌈녀 지방에서 절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놈의 절이 조금 뼈대가 만들어지면 이게 무너지고 무너지고 하네 그래서 일꾼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 근데 이때 해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파드마 쌈바바야 파드마 쌈바바가 딱 나타나서 그 회방을 놓는 마물을 제어를 딱 해버려요 근데 파드마 쌈바바는 연화생 연꽃 봉우리 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는데 파드마 연꽃 쌈 같이 어하바 연꽃과 같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에요 연꽃과 같이 나타났다 그 봉우리 연꽃이 이 사람을 만들어 낸 게 아니고 연꽃하고 같이 나타났다 라는 거죠 사람이 연꽃 봉우리 아래 들어가 있으려면 방법은 두 가지 이 사람 자체가 복숭아 씨만큼 작아져야 돼 에 아 진짜 콩만한 애가 나와가지고 어 살구 씨만한 애가 나와가지고 엄청 커서 사람이 되던가 아니면 이놈의 연꽃 봉우리가 이게 수박 수박만 해야 돼 최소한 엄청나게 큰 수박만 해야 돼 그리고 사람 태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제3의 방법 연꽃처럼 아름다운 연꽃처럼 아름다운 처녀에게서 태어났다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네 파드마 쌈 바바가 돼 이것도 야 근데 이렇게 해서 이 3여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중국 쪽에서 선사가 마하연이라는 사람이 잡혀오게 돼 잡혀오게 돼요 이때 토범이 어디까지 쳐들어가냐 돈황을 점령했는데 돈황에서 활동하던 이 마하연 선사가 포로로 잡혀와 포로로 잡혀온 다음에 이 국왕하고 선임이나 아련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설득을 시켜가지고 양반이 대접을 잘 받아요 대접을 잘 받고 자기 제자 중에 또 국사가 나오기도 해 그렇게 하니까 인도 선임들이 이제 밀린 거야 밀리니까 아 씨 우리 샨타락시타 선임은 입증을 하셨으니까 그 제자인 이 까말라실라 선임을 모셔오자 해서 까말라실라가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이게 붙어 붙어 양쪽이 국왕이 임석하는 하에 7번인가 붙어요 붙어가지고 대론을 하는데 이 까말라실라 쪽에서 하는 거는 뭐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이 차제수습이야 차제수습 점차 점차 깨달음을 깨달음으로 향하여 단계를 차츰 차츰 높여가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것이고 마연이 마연이 주장하는 건 마연은 선사야 웃기는 소리 하지마 그냥 양자도약 하듯이 궤도에서 이게 전차가 도약해서 다른 궤도로 다음 높은 에너지의 궤도로 팍 넘어가듯이 순간적으로 이동해 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개차 개위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런 거 없이 순간적으로 깨닫는다 그럼 어떻게 순간적으로 깨닫냐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지마라 깨달으려고 노력을 안하면 깨닫게 되는 이라 이런 뭐 이게 이 중간 쪽 뭐 유식 쪽 이런 데서 봤을 때는 개소리야 이거 완전히 독사운드야 자체 모순을 랩하고 있는 독사운드야 왜냐 이 사람들은 논리의 대가들이야 어 논리의 대가들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근데 마하연은 논리를 초월한 논리로서 얘기를 딱 하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 그래 마하연 선사가 야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면 깨닫는다 하더라 해서 아무런 노력도 안한다 이런 사람은 안 돼 이건 안 돼 안 돼 이 마하연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억수로 열심히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 사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당기는 줄을 한번 나와봐라 이거야 이 뜻이에요 이 뜻이라 이 사람이야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당기다가 팽팽하게 당기다가 긴장 상태에 돼 있을 때 아무리 세게 당겨도 안 될 때 그럴 때 탁 나와버리면 이게 된다니까 근데 이 양자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쪽이 이겨 인도 쪽이 이겨 까마라실라가 이겨버려요 근데 그 까마라실라 성 인도 성 중국 폐 마하연 폐 이걸 누가 결정하냐 티성대전 왕이 결정해 버려 하하하 이게 무슨 깨달음의 이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왕이 결정하는데 따라서 인도 성 이렇게 돼 버려요 그렇게 해서 티벳 불교는 요즘도 보면 선님들이 손바닥 탁 탁 치면서 뭐라 뭐라 하고 또 앉아 있는 선님은 또 발로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게 이제 논리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야 근데 이 선불교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논리 가지고 싸우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게 그게 깨달음에 도달하는 방해물이라는 거야 장애물 가장 큰 장애물이야 그게 그걸 안 해야돼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지죠 그럼 쭉 와서 그러면 이게 이 이 뭐야 이거 티벳 불교의 최종봉표는 뭐냐 부처 되는 거야 성불을 한 거야 최종봉표는 성불 성불 예 그래서 4개 파가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이거 바드마삼바바가 만든 닉마파 닉마파 그 다음에 이게 홍모파인가 빨간 모자파 그래요 빨간 모자파 그 다음에 뭐 까규파 나오고 그 다음에 샤카판가 나오고 11세기 그게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달라이라마가 속한 겔룩파 누룬 모자파 황모파 이게 언제 나오느냐 15세기 초반에 등장해요 그 그 유명한 누가 나오느냐 쫀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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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 거예요 이 쫀카파가 등장해 가지고 개혁을 해요 야 이게 주술 위주의 신비종교로 가 가지고 뭐 벤교에서 벤교나 뭐 이거나 거의 비슷하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불교가 이렇게 가야되냐 개혁하자 해 가지고 저쪽으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티벳굴교는 까규파의 열두지파 중에 가장 번성한 까르마파 무슨 무슨 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뭐 대표 선임으로 나오는 뭐 밀라레빠 마레빠 아 뭐 이런 이런 사람 뭐 그런 빠에까 붙는 사람이 대표 고성으로 등장하는 파 이거는 까규파의 최대지파인 이 까르마파 까르마파 어파 윤회파 훈회를 거듭하면서 수행을 해 가지고 부처가 돼야 돼 성불 해야 돼 근데 거기에 비해서 중국 선종은 뭐냐 직지인심견성성불 쪼크 다 때려치워 책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거 다 방해물이야 어 가방끈 아무리 기대도 소용없어 너 그거 봐 세상을 돌아봐라 가방 끊긴 놈들 중에 성불한 놈 몇 놈이나 되잖아 하하하 습관무늬도 처음에 가방끈 길었지만 그거 다 때려치우고 어 그때 단식하다가 에이씨 단식 이거 안 되는갑다 하고 어 우유죽 얻어먹고 해가지고 시린인가 뭐 보름인가 선정해가지고 어 이 부처 됐잖아 성불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야 이거 가방끈 이거 아무 소용없어 짧은 게 오히려 유리해 어 짚신 시불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심는 운동화 운동화 아 이게 부처라는데 도대체 뭐야 운동화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운동화다 이거 뭐 희한한 신발이죠 이거 야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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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이제 부처다 하니까 어 시골농부가 돌았나 저게 왜 부처야 하다가 이걸 그냥 하초식 해버린거야 아 지금 뭐 모래가 입으로 들어가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우리 우리 그 이 뭐야 선불교까지 왔는데 대충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이제 머리로 머리로만 이해해가지고는 안 돼 아 이거 변정법적인 흐름이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머리로만 이해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몸으로 몸으로 이해해야 돼 몸으로 이해를 해야만이 이게 되는 거야 아무튼 이것도 좀 어렵죠 몸으로 이해를 하라는게 좀 어려운 거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요렇게 이제 오다가 보니까 어떤 재밌는 일이 생겨노냐 야 야 도노 성불논이란게 나타나요 도생이란 사람이 딱 4세기 말경 5세기 초반에 딱 나타나가지고 도노 성불논을 딱 이야기를 해 이 도생이 이 도생이 누구 제자냐 도생이 그 유명한 여산해원 여산해원의 제자야 근데 여산해원한테도 배우고 여기 이 뭐야 이 그때 당시 여산해원하고 비싼 시기를 살았던 구마라지바한테도 배운 해관이란 사람이 또 있어 이 해관이 이 선임이 땅땅 타가지고 야 씨 도노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도노가 아니고 무조건 차참차참 올라가야 된다 갑자기 깨달음을 다 완성해 버리는 그런 거 없다 깨달음도 개위가 있어가지고 조금 깨닫고 중간 깨닫고 최고로 깨닫고 이런 단계를 밟아야 된다 이런 단계로 주장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양파가 대판 싸우고 나중에 그 하택시네 같은 사람은 야 진짜 북종선은 저거는 이 점수고 우리는 뭐 돈수다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돈오고 저거는 점오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 버려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 이 해놈계 쭉 내려오서 임재계 임재계의 선종인들 여기서는 주장하는 게 뭐냐 돈오를 주장해 거기에다 또 돈수를 주장해 성철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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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오 돈수가 맞는 거고 돈오 점수를 주장한 고려시대 진울은 선의 뜰에 도단한 독수이다 독나무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대판 난리가 한번 났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이거 돈오 돈수가 맞나 돈오 점수가 맞나 혹은 돈오가 맞나 점오가 맞나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야 근데 오늘 이 8월 15일 지나면은 제가 제 경험상으로 저는 여기 해운대에서도 뭐 중고등학교 수행을 해 봤고 광안리에서도 해 봤는데요 저기 송도에서도 해 봤고 그런데 8월 15일 딱 지나면은 아 물이 기온이 확 떨어져요 8월 15일부터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이 8월 15일인데 저 아까 바닷가를 보니까 수행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파라솔이 절반 혹은 3분의 1 정도 밖에 안 펴져 있어요 근데 햇볕 좀 무작위 따가워 그 햇볕 따가운 걸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 발가락을 그냥 드러내 놓고 있다가 예 이게 빨갛게 빨갛게 익어서 익어서 요 부분들이 익어요 여기도 여기도 익어가네 익어가서 지금 모래 속에 팍 파묻어 버린 거예요 햇볕은 이렇게 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이게 계란후라이 해도 될 정도의 햇볕이 내리쪼이고 있고 밑으로 바다 물은 색깔이 변하고 온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요런 상태에서 불교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범론에 대해서 조금 장황하지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쯤 요걸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해보고 다음 시간은 돈호와 돈수 혹은 점호 돈수와 점수 요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쨌거나 간에 우리 더운 이 댁병 밑에서 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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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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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